50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려고 말리포 덱피에 왔습니다. 만조 상황이고 산에서는 산새들이 울고 있습니다. 아침에 마을뿐 한분이 산책길에서 만났는데 아침에 콜라오크를 덱피에 갖다 놓고 운동을 한답니다.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두사람 다 늘어나네. 염랑계 서식지인데 지금 물이 아주아주 맑습니다. 요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자자 자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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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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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네요. 오늘은 요가를 먼저 한 후에 패들보드를 타고 무탁섬에 한번 갔다 올까 합니다.